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뇽 자 오늘 먹을건 이거예요 이거는 매운 아귀찜 맛있게 먹을게요 꼭 마음에 붙어 이렇게 많이ande 난이도 톡톡톡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다. 맛집 맛있네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매콤해요 한번밖에 못 드실만한 매운거 매운맛은 아닌거 같은데 맛있당 이런거 뭐죠 아이고 잘 찍어먹는거죠 떡도 있어요 여기 있다 이렇게 잡고 여기는 가격이 22,000원 이거든요 근데 아귀가 굉장히 많아요 완전 콩나물도 먹고싶다 양념에 이렇게 묻혀서 고춧가루가 목에 걸릴 뻔했어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입에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기에는 정말 맛있어서 먹으면 맛있다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맛있지만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정말 맛있어서 아삭아삭 이거 뭔지 몰라도 굉장히 쫄깃거려요 5만동이네요 뼈를 다 발라냈어요 먹기 쉽게 짠 이런거 되게 좋아해요 뼈를 다 발라냈어요 뼈를 다 발라냈어요 뼈를 다 발라냈어요 아기랑 콩나물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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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가볼게요 뼈 뼈 뼈